안녕하십니까? 은광입니다. 은광이가 인스타를 시작했습니다. 은광 민혁현식입니다. 은광 민혁현식입니다. 어제 올린 사진이랑 표시를 똑같은 거 같다. 아 이거 다른 옷이잖아. 아예 안 넣어. 현스포. 요 왓츠업 가이즈. 예. 니하우. 니하우. 다 떠났네. 에휴. 에휴 에휴. 괜찮다. 엥. 엥. 엥? 엥. 엥. 뭐하는거에요? 엥. 엥. 빱빱빱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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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다시 해줘 창 안 Jesus X compressor k가 킥이라니까 안 들었고 안 들었고 K1 K가 이거 킥이라니까 K1 문광혜 파이브 심장 K1 아니 이거 안녕 안녕 웰론이 나도 문을 열 수 없어요 네 문을 열면 안 된 데서 여기서 인사해야지 안녕 우리만 인사할게요 안녕 우리 진짜 인사 싫어 한 번 해줘 웃겼단 말이야 Your voice in Korea 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노래 가사뿐이죠 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네 제가 성광의 인스타그램 한달 프로젝트 네 오늘 8월 1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게스트 임현식 군 이창석 군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바로 일자 네 바로 일자 2만만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오늘 성광의 광스타TV 2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긴장분을 모셨군요 네 네 오늘 비스트 형들이 일하러 가야대로 이루겠습니다 야 비스트장 우리도 일하러 가야대로 이루어야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스타TV 3회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소즈가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아 재미없다 고정 게스트! 선식구를 고정 게스트를 섭외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정 게스트가 되겠습니다! 광스타TV 4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많은 게스트분들을 모셨는데요! 사람이 많으니까 좋네! 이대로 끝내? 안녕! 광스타TV 5화! 특별히 축하 댄스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오늘 광스타TV 6화! 가위바위보 딱밤받기! 아 너무... 너무 아파! 광스타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광스타TV 7화! 빠라나송! 가는아... 안 온! 안 온! 빛! 안 온! 안 온! 안 온! 안 온! 안 온! 나 나